셜러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전도사 아놀동 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서인애 선생님과 함께하는 힐링 바디 할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지 궁금하네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우리 이네 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힐링 바디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오늘은 발목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발목 예 요즘 분들 하이힐이나 안좋은 신발 때문에 발목 안좋은데 어떤 운동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볼께요 두가지 운동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발바닥 뒤꿈치를 이렇게 V자로 붙여주실거고 두번째는 발바닥 앞꿈치를 이렇게 V자로 붙여주실거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 팔은 그냥 편안하게 벌려주시고 처음에 뒤꿈치를 V자로 붙여주신 상태에서 하늘로 쭉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내리고 둘, 내리고 셋, 내리고 넷, 내리고 다섯, 내리고 좋습니다 이번엔 앞꿈치를 붙여 볼께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, 내리고 둘, 내리고 셋, 내리고 넷, 내리고 다섯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는 동작과 앞꿈치를 붙이는 동작을 다섯번씩 열 번 총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발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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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